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착수 1 프로젝트 킥오프 브리핑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로포서가 발표를 합니다. 요청이 와서 제안을 했고 1위 업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참여합니다. 그 첫날 킥오프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. 결국은 고객사와 개발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개발사의 킥오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해 전체 인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. 의기투합을 합니다. 우리 잘하자 잘할 수 있어 플랫폼 만들어서 서로 서로 윈윈하자. 이런식의 브리핑을 진행합니다. 그 다음 킥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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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핑을 진행합니다.